말씀교독 하겠습니다. 갈라데아서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에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레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좋은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의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이룩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너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계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들 이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할레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물러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애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애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모든 자 앞에서 개발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오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으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또를 믿음으로 말미암 우리도 그리토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 그리토를 믿음으로서 으롭담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으롭담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으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토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생명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으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토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절대적인 진리는 그리토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야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복음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복음 진리를 지키고자 했는가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고 감당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에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에루살렘을 방문한 뒤 14년 만에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사도형전 15장에 보면 방문한 바울의 방문한 목적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이방인 복음 역사를 생길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크게 싸우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다 에루살렘에 방문하여 사도들에게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보고하고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릇대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형전 15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제이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아느라 이 때문에 바울은 칼라데아교의 리더가 될 헬라인 출신 디도에게 한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물을 없애고자 했던 디모드에게 한례를 한 것처럼 그에게도 한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제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제를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은 한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몰래 들어와 순진한 양들이 예수 그리토 안에서 누리던 이 자유를 빼앗아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드처럼 디도에게 한례를 행하는가 엿보다가 한례를 행하기라도 하면 봐라 한례를 행하여야 온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디도에게 한례를 행하지 않겠냐 하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한례를 강요할 작정이었습니다 어린 양들에게 율법의 멍해를 지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 양들이 실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낌새를 알아채고 한시도 이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보금만이 보금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보금만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위대인 복음 역사를 위하여 베드로를 사도로 태간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동일하게 사도로 태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과 바나베에게 친구의 약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 총회의 대표 사도들과 친구의 약수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종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복음의 종으로 인정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도 동참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역사를 활발하게 이루자 베드로가 그들을 돌아보고 이루하기 위해서 신방 왔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에루살렘 본부에서 대사도 베드로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홍어와 잡채와 수육 등을 준비하여 풍성하게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 손다니엘 목자님 가정처럼 이방인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루살렘에서 온 할래의 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이방 양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양들에게 다가가서 잘 안되는 영어로 웰컴 웰컴 하며 아마 환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알피타자매 또 얼마나 우리가 환영하고 사랑합니까 그러나 할래의 주의자들은 불법 유용없어 단속 출입자를 단속하듯 무섭게 이들을 형사처럼 쳐다보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베드로는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다며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을 키워대고 슬금슬금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한 명씩 슬금슬금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 성자 같은 바나보 목장인까지 이들의 식에 유혹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덩그럭 양들만 남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색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강경을 본 사도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기둥 같은 대사도인 베드로 선배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이달리아 백부장 콜렐레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해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의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래의 주의자들이 들어오자 흔시작버리듯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식을 해결하시오 책망했습니다 참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배를 책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음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심수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토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토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토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17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내면 그리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이라 여름 수양에 가기 전부터 20페이지 인생소감을 쓰고 또 수양에 가서 콧물 눈물을 흘리며 해결했는데 며칠 되지 않아 동일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리께서 우리 로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십자가 복음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8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서 그것을 걸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놔두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범법한 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바울은 과거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우리는 죽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를 정지하고 얽매였던 율법의 율법시와는 모든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찬송과 우리 436장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한같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얽누르던 재화율법에서 해방하여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진리를 받은 자들이 남은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 또한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기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 우리의 삶의 주체는 철저하게 우리 잔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컨트롤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일만 저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마저도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탄식하였습니다 옳아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돼지처럼 죄와 뒤범벅되어 살던 소망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철저히 이기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존 칼비는 이런 우리를 가지켜 전적 부패여 전적 타락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약되고 추하고 연약한 나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기적이 있나 교만했나 무기를 갔나 보기 싫은 나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제약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를 나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예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와 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을 다 짊어 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던 인생에서 이제는 척척 풀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복에 그는 바투 이상현 목자님은 대학 1학년 때 한프레어 목자님 누나의 추청을 받고 왔다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느라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별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40살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슬픔과 세상일에 찌른 불상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늦까지 사입세에 예심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얽힌 실탈에 풀리듯 인생이 술술 풀려갔습니다 아름다운 이진아 사모님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떡떡떡이 같은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장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는 척척 풀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의 종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현 목자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고생만 축 들어가며 살다가 심판받을 죄인들을 예심은 십자가에서 안고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약되고 추악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심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심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뽀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또니 죽는 것도 유감이다 과거에 우리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 예수 그리또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걔들이 과거의 율법과 헛된 예차에 얽매해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심을 의지하고 예심을 사랑하며 예심을 사랑하는 참된 새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